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주님 안에서 빛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